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탠리헬의 유스 52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their culture is brain building입니다. 먼저 컴퓨터가 들려주는 원어민 음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rtical centers, cortical은 외피질, 피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외피질 centers, 외피질 중심들에 대한 뭐에 대한 거냐면 the voluntary muscles, 자발적인 근육들인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의근이라고 얘기해요. 수의근에 대한 외피질 센터들은 extend, extend는 확장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확장됩니다. over, normal, most of lateral psychic zones of the brain 대부분의 측면 정신 영역인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뇌의 측면 정신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으로 확장되어집니다. so that, 그래서 their culture, 그들의 문화가 is brain building, 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음성 듣고 해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ortical centers for the voluntary muscles extend over most of the lateral psychic zones of the brain so that their culture is brain building 자발적인 근육, 그러니까 수의근에 대한 피질 중심은 뇌의 부분의 측면 정신 영역에 걸쳐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문명이 뇌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